톤마이스터 톤마이스터는 독일어인데요. 톤이라는 소리, 마이스터, 장인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소리의 장인을 뜻하는 말이고 일반적으로 음반 제작이나 녹음이 있을 경우에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음악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레코딩 프로듀서가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음반의 사운드를 담당하는 사운드 엔지니어, 밸런스 엔지니어라고도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저는 음악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5살때부터 피아노, 대부분의 음악 가정에서 그러하듯이 피아노를 시작했었고 그 후에 클래식 기타를 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음악을 했었고요. 대학교 때는 호른을 전공했었고 독일에서 레코딩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만 나와서는 사실 정말 아주 걸음마, 정말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만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아주 여러 분야에서 쌓아야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음악을 베이스로 하는 건 당연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 외에 음악 전반에 대한 지식을 쌓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모든 악기부터 음악도 정말 많이 들어야 되고 무엇보다 음악을 많이 사랑하셔야 되고 그게 조금씩 쌓여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독일에 있으면서부터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있는 와중에 한국도 자주 왔다 갔다 했고요. 귀국을 사실 지금은 한 거죠. 귀국을 해서도 거꾸로 해외로도 많이 나가서 사실 이쪽 분야가 뭐 다른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한 장소에서 머물러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 연주자들, 오케스트라 단체들과 같이 같이 부딪히면서 작업하는 그런 삶이죠. 일단 듣는 힘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히 어렸을 때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서 자연스럽게 좋은 소리가 어떤 것인지 습득을 하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무슨 놀이를 했냐면 놀이라기보다는 집에 옛날에는 LP가 주로 있었잖아요. LP를 카세트 데크라고도 있었어요. 정말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워크맨 카세트. 두 가지 다른 메이커의 카세트 데크가 있었는데 거기에 동시에 녹음을 해서 어떤 게 좋은지를 저 혼자 스스로 비교를 해 봤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안 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놀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그게 뭐가 좋고 어떻게 소리가 다르고 이런 거를 놀면서 해왔는데 이게 업이 될 줄은. 지나고 보면 이 일을 안 했으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특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서울시양이 자주 연주하는 홀들이 있죠. 그 홀들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홀이 더 특출나게 좋다라고 말하기보다 그 홀이 가진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마이킹을 다 그에 맞춰서 녹음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선호가 되는 홀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레퍼토리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피아노는 악기 소리가 나가는 방향이 조금 다른 악기들과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왼쪽이 좋다 오른쪽이 좋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스트링 퀄텟이나 오케스트라는 또 어디가 있고 정말 그 규모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참 어디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일링 같은 경우에 악기 방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모델을 바라고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좀 나을 수가 있고 하거든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사실 피아노가 손이 보여서 왼쪽을 선하는데 사실은 소리가 다 오른쪽에서 잘 뻗어나서 약간 완전 오른쪽 말고 약간 중간에서 오른쪽 다 말해버렸네.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고 애매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레코딩과 라이브 레코딩으로 나누기는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는 공간을 기준으로 한 거냐 녹음 방식을 기준으로 한 거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거는 사실 되게 복잡한 일이라서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튜디오 레코딩이라 하면 관객이 없는 녹음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연주, 녹음 작업이에요. 그래서 스탑 앤 고가 많을 때가 있고 라이브 레코딩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공연 실황, 관객과 함께하는 공연 실황을 뜻하는 건데 스튜디오 레코딩과 홀 레코딩은 공간을 기준으로 한 거고 스튜디오는 정말 관객이 아닌 녹음만을 위해서 지어진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공간이죠. 홀 레코딩은 연주회장 관객들이 있는 연주회장에서 녹음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스튜디오보다는 콘서트홀이 일단 사이즈가 훨씬 크겠죠. 어쿠스틱 녹음 그러니까 플럭트 악기들이 아닌 이런 일반적인 악기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쿠스틱 악기죠. 어쿠스틱 악기는 악기 자체의 소리만이 아니라 이 악기가 어떤 공간에서 같이 홀의 사운드와 어우러져서 나오는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홀이 얼만큼 받쳐주냐에 따라서 좋은 레코딩이 될 수 있고 좋은 사운드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대부분 스튜디오 보다는 좋은 홀에서 녹음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레코딩이라도 할 수 있는 세션 레코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녹음조차도 스튜디오 보다는 홀에서 녹음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하고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덕션 레코딩 같은 경우는 녹음을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3, 4일을 녹음을 계속하거든요. 하루 종일 집중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작업이어서 약간 종류가 다른 그런 집중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이브 레코딩이냐 프로덕션 레코딩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라이브보다는 프로덕션이 훨씬 더 재미있긴 하거든요. 음반 녹음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 4일 동안 하루 6, 7시간씩 정말 끊임없는 연주자와 같이 사투를 벌이는데 6, 7시간 사실 연습을 해도 6, 7시간은 힘들거든요. 6, 7시간이 연습은 하다가 약간 좀 편하게 갈 때도 있고 잠시 긴장을 놓을 때도 있는데 녹음 6, 7시간은 최상의 연주를 정말 사력을 다한 연주를 6, 7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이틀째 지나면 연주자들이 이제 정말 영혼과 육체가 바닥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뭔가 심신이 탈진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그런 작품들을 보면 영혼과 육체를 갈아놓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비석으로 쓰면 안 되죠. 음반 작업을 하면 3, 4일 동안 정말 사력을 다해서 연주를 하고 그걸 담아내게 되는데 그렇게 영혼과 육체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음반을 보면 하나의 정말 걸작이 탄생되고 하더라고요. 음반 작업하면 정말 들어가요. 후벽할 때까지 가요. 정말로 그러다 보면 나와요. 뭐가 하나 나와요. 그러면 멋있게 뭐가 하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 어떤 심리인지를 사실 그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녹읍을 하려면 그냥 무조건 여기를 더하기 더 좋게 이렇게 절대 작동을 안 해요. 정말 이렇게 둘러서 갔다 오르락 내리락 했다가 들었다 놨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테이크를 바꿔달라. 어디 음정이 좀 다른 음정이었으면 좋겠다. 템포가 어땠으면 좋겠다. 소리가 어땠으면 좋겠다. 사실 음반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수정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음반이 탄생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사실 모든 음반이 최선을 다해요. 정말로 같이 작업하는 음반 연주자가 거장이든 아니면 떠오르는 신예이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녹음 하나하나의 에피소드가 없는 게 없거든요. 우여곡절이 없는 게 없고 정말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정말 대부분 저희가 마이크를 들고 가서 설치를 하고 천장에 있는 것부터 거의 다 대부분 설치를 하고 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마이크는 직접 설치를 하고 녹음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 일단 종류 선택과 설치된 장소 위치 방법에 따라서 소리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의 컨셉에 맞는 마이크를 셋업을 하게 됩니다. 음원들은 약간의 보정 작업을 거쳐서 조금 더 듣기 좋게 이미 좋았던 음원을 조금 더 듣기 좋게 작업을 해서 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침소리나 전화벨소리 말소리들 이런 것들을 지우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거기까지만 할게요. 더 많은 작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환상을 깰 것 같아가지고 예기치 못한 사고 갑자기 핸드폰에 벨소리가 울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후작업에서 아주 좋은 지우개로 예쁘게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안 되고 관객들은 정말 화들짝 놀래시겠지만 그 정도는 아주 손쉽게 깨끗이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굉장히 조금 더 박진감이 있어요. 저는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면서 댓글들이 오는 것을 보기도 하거든요. 재미있어요. 반응이 오면 굉장히 재미있고 근데 어디로 보면 얌전한 때도 있고 온라인 중계를 하면 그냥 녹음해서 후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실시간에 최상의 결과를 뽑아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좋을 틈도 없고 하죠. 집에서 화면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저의 역할은 공연장에서의 생생한 분위기를 정말 고스란히 전달해 드리려고 나름 노력을 했고요. 온라인 비대면 콘서트를 온라인 실시간 중계 아니면은 녹화 중계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거의 지금 뭐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좋아지고 보는 사람들도 이제 퀄리티 좋은 것을 찾으시고 변별력이 생기셔서 그래서 조금 수준 미달의 콘텐츠들이 나오면 굉장히 만족을 못하시는 경향입니다. 좋은 퀄리티가 잘 만들어진 영상물과 사운드 녹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거에 따라서 연주자들의 연주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결정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업을 할 때 보통 오케스트라 녹음을 하면은 30개에서 40개 정도의 마이크를 사용을 하는데 각각 마이크들을 이제 블렌딩을 하는 거죠. 믹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각각의 마이크 하나하나의 마이크를 정말 이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악기 연주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하물며 그렇게 세심한 작업도 연주자의 해석이 다르게 전달될 수 있는데 정성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은 콘텐츠들은 잘못하면 연주자들의 질을 매우 떨어뜨릴 수 있는 연주자에게 죄송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고 서울시항과는 2007년부터 작업을 계속 해왔고 서울시항 외에도 코리안심포니 KBS 부천시항 그 외에 많은 오케스트라들과 작업을 했었었고 다른 연주자들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신 대갑원들이라고 해야 되나 백건우 선생님도 그렇고 정명환 선생님 정경환 선생님 조수미 젊은 연주자 너무 많죠 정말 손녀름도 있고 사실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어떤 연주자하고 오래 작업을 하면 보통 같이 작업을 10년 이상씩 작업을 하니까 하다 보면 연주자의 특성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 사람의 사운드도 알고 음악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도 알고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마이크 셋업부터 어떻게 진행할지 미리 다 사전에 스케치를 할 수가 있어요 서울시항하고도 벌써 십몇 년을 일했죠 서울시항만이 아니라 다른 오케스트라도 정말 작업을 보통 대부분 10년 이상씩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어떻게 연주를 하시고 어떤 색깔을 가지시고 계신지를 꽤 많이 파악을 해서 마이크 셋업 할 때부터 마이크의 위치 종류 선택 그리고 믹싱 할 때 등등 최대한 장점을 잘 살려서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음반 녹음을 할 때 저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연주자 에너지도 같이 떨어져요 희한해요 저의 역할은 에너지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연주자에게 그러면 저도 힘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녹음을 일을 작업하다 보면 저도 다운이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연주자가 녹음할 때는 계속 반복을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무화지경 좋은 얘기로 하면 무화지경 나쁜 얘기로 하면 탈진으로 가는데 계속하면서 제가 뭐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져요 정말 그러면은 그 녹음을 가이드해 준 사람이 정신이 똑바르게 있어야 살아있어야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좋은 방향이라면 조금이라도 체력이나 이런 게 낭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무조건 반복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최적의 타이밍 최적의 순간을 포착을 하고 유도를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그거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살아있지 않으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가죠 녹음 경험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은 보통 아까 말씀하신 음반 녹음이 한 3, 4일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한 이틀째 정도 되면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할 거는 많고 더 잘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휴식도 없이 아 나 더 할 수 있다고 정말 지금 더 해도 된다고 안 쉬어도 된다고 저는 어느 정도 휴식을 안배를 많이 하거든요 작업을 할 때는 정말 긴장을 하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자기가 피곤한지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틀째 지나고 3일째 보면 완전히 뭐 체력이 바닥이 나서 고갈이 돼서 에너지가 완전히 다 소진돼서 마지막 날을 버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 말을 잘 따라주고 거기에 정말 믿고 내려놓고 좀 휴식을 하면 그 다음날 충분히 좋은 게 나올 수 있는데 급한 나머지 정말 아 여긴 계속 할래요 하다 보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쉰다기보다 작업을 해 놓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귀를 쉬는 것도 중요해서 음악을 옛날에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음악을 뭐 많이 들으세요 하는데 요즘은 사실 음악을 듣는 시간은 많이 없죠 거의 작업 하는데 제 귀를 할애하는 바람에 레코딩 장비가 끊임없이 바뀌어요 정말 많이 바뀌고 좀 몇 년 쓰다가 보면 이미 또 낙후돼서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뭐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업데이트 가격만 해도 가격이 정말 굉장하고요 그런데 다행히 조금 아주 옛날부터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마이크는 왜 여러분들 히틀러가 나치시대 때 연설하던 이렇게 무슨 병처럼 생긴 은색으로 된 마이크가 있는데 40 몇 년도에 벌써 만들어진 그 마이크인데 꽤 훌륭한 성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 마이크의 기본 원리나 성질은 그때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까지는 아니지만 수준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씩 계속 발전이 돼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 장비들은 과거에 썼던 장비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런 믹싱 콘솔이라는 거 이런 거를 요즘 사실 대부분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전에는 거의 책상만한 그런 믹싱 콘솔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쓰는 데는 사실 이제 거의 없고요 뭐 유명한 역사적인 스튜디오에 가서도 이렇게 큰 장비를 놓고 앞에 조그마한 컴퓨터 놓고 녹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물론 그 컴퓨터가 다 녹음하는 건 아니지만 나머지 장비들 과거에 이만큼의 장비가 필요했으면 현재는 이만큼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오케스트라 녹음을 하면 마이크가 한 3, 40개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각각 녹음된 마이크들 이 기계 믹싱 콘솔에서 이런 하나하나의 페이더라는 거 그리고 하나하나가 마이크를 담당하는 건데 이 수십 개의 마이크들의 밸런스들 이걸 올리느냐 네르니네아에 따라서 밸런스가 달라집니다 이 여러 가지 마이크에 밸런스를 잡는 기계를 믹싱 콘솔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컴퓨터가 맡아서 하게 되고요 사실 믹싱 콘솔보다 컴퓨터가 더 좋은 것들이 많아져서 프로그램들이 저도 이걸 안 쓴 지가 정말 한참 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왼쪽과 오른쪽 그걸 스테레오 포맷이라고 하고 이거는 다섯 개의 채널 서라운드 포맷입니다 요즘은 3D라고 해가지고 또 한 레이어 한 층이 더 붙게 되는데 현재는 이 스튜디오는 서라운드 포맷으로 셋업이 되어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서울시양의 녹음들은 모두 3D로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좀 울림이 있는 곳에서 녹음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울림이 있는 곳에서 좀 가까이 울림이 있는 곳에서는 좀 가까이 하시고 울림이 없는 곳에서는 약간 멀리 베를린 디지털 콘서트홀이 몇 년 전에 시작이 되었을 때 우려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온라인 디지털 콘서트홀을 보고 공연장에 안 오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있었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 그거는 기후라고 판명이 되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콘서트홀에 와서 보고 그 연주를 보고 콘서트홀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분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다시 이제 공연장이 오픈을 해서 공연을 오실 수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그 자리를 다 채우지 못하고 거리 뛰어 앉기를 해서 공연장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서울시장에 연주를 많이 접해 보시고 또 연주가 좋아지셔서 공연장에서 다 뵙기를 그 날이 곧 오기를 저는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은근 한글자막 by 한효정